엘리가 간다! 안녕! 케리앤토이즈의 엘리에요. 오늘은 엘리가 간다! 케리앤토어! 친구들과 케리카를 타고 신나는 곳으로 놀러 가볼거에요. 그럼 친구들을 불러볼까요? 꼬마케리! 꼬마케리! 엘리! 그런데 우리 어디 가는거야? 궁금하지? 나만 믿고 따라와! 그럼 렛츠 고! 가자! 빨리 와 빨리! 자 우리 케리카 타고 빨리 가볼까? 빨리 빨리! 내가 문 열어줄게! 응? 하나 둘 셋! 자! 빨리 빨리! 자! 꼬마케빈부터! 조심조심! 조심! 조심! 자 꼬마 케리! 자! 맞아! 주심! 알림 들어가! 자! 그럼 문 닫는다! 응! 자! 그 다음엔 넷차례! 엘리도! 엘리도! 열고! 롤롤랄라! 됐다! 롤롤랄라! 신난다! 얘들아! 어? 여행을 갈땐 말이지? 응! 꼭 들려야 할 곳이 있어! 어디? 어디있다? 휴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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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 나는 휴게소 가면 핫도그 먹을 거다! 응! 너희들은 뭐 먹을래? 나는! 맥발소 오징어! 오징어! 그리고 꼬마케리는? 나는 떡볶이야! 떡볶이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직 멀었나? 아직 멀었나? 기다리기 너무 힘들다! 우리 게임이라도 할래? 무슨 게임? 게임? 그러면 간단한 끝말잇기도 하자! 어때? 좋았어! 좋지 좋지! 그러면 나부터 한다! 응! 우리가 지금 가는게 뭐지? 여행! 여행! 그래서 여행! 여행! 꿈은 나다! 응! 행복? 응! 복주머니! 복주머니? 응! 니! 니! 아이! 꼬마케비 니로 시작하는게! 니! 나는 있는데! 생각났는데! 꼬마케비 진짜? 니가 있어? 나 알아! 그럼 나 힌트 좀 줘봐! 안돼! 알았어! 아이 참! 죽을 자야? 죽을 자야! 아! 옷이야! 겨울에 있는거야! 니트! 그럼 그 다음에 나도! 어? 트라이언굴! 뭐야? 트라이언굴! 트라이언굴! 글리터! 세상에! 니가 어디서 본 듯한걸! 글리터! 글리터 했지? 응! 그러면 나는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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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널하다! 널뛰기! 기! 응! 기찻길! 길! 우와!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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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역! 3! 기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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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호성 기름역! 아! 왜! 얘들아! 고2 맞잖아! 그렇듯! 역! 역무원! 역무원! 맞아! 원 꽁물 캐빈이다! 원숭이! 오! 원숭이! 어! 그럼 나 이제 이겼다. 나 다음 누구지? 캐리! 캐리야? 응! 그러면 우리 꼬마캐빈 이거 끝말잇게 지는 사람이 휴게소에서 음식값 다 내기 어때? 아! 난 좋아! 그러면 나 이제 간다! 아니야! 나 이제 간다! 응! 이빨! 아니 나 빨 있네! 뭐라고? 이빨 이빨! 이빨? 아! 안 돼! 뭐야? 이빨? 나 안 치겠는데? 그러니까! 나 지금 딸이 생각했나봐! 이빨 빨래다! 빨래! 빨래? 레미콘! 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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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트로펫! 트로펫! 펫 되게 어렵다! 펫? 펫 뭐가 있지? 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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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이겼다! 버거워! 알았어! 받은 걸로 알고 있을게! 그래! 그래! 꼬마 캐디! 우리 맛있는 거 많이 먹자! 그래! 나 갑자기 생각났어! 꼬마 캐디! 뭔데? 통감자도 먹을 거야! 통감자 엄청 맛있지! 그러면 난 닭꼬치도 먹어야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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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난 안먹을래! 아! 뭐야! 아니야! 먹어야 돼! 괜찮아! 아까 전에 꼬마 캐빈이 그거 먹고 싶다고 그러잖아! 또 오징어? 맞아! 그래! 오징어! 갑자기 먹기 싫어졌어! 아니야! 오징어! 그리고 그냥 왔다 갔다 다니면 돼! 그런가 내게 되어있어! 맞아! 맞아! 어! 됐다! 얘들아! 얘들아! 이제 휴게소 다 온 것 같아! 진짜야! 휴게소 안 들려도 될 것 같아! 꼬마 캐빈! 휴게소 안 들려도 될 것 같아! 아니야! 휴게소는 기본으로 들려야 하는 곳이야! 기분이지! 기분! 기분이 엄청 좋아졌다! 아! 하하하하! 자! 이제 꼬마 캐빈 준비됐지! 자! 그럼 맛있는 걸 먹으러 가볼까? 가볼까? 하하하하! 고고! 고고! 유호! 고고! 휴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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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꼬마 캐빈 운다! 꼬마 캐빈 울어! 아니야! 나는 안 울어! 진짜 안 울어? 응! 어! 이상하네! 눈가가 좀 촉촉한데! 하하하하! 눈을 안 감아서 그래! 아! 그렇구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이고 엄청 촉촉한게! 어! 눈이 굉장히 커보야! 영롱하고! 예쁘다! 영롱이 뭐야? 있어! 반짝반짝해보는거! 반짝반짝해보는거! 아! 그런 뜻이구나! 크롱! 응! 초롱초롱! 영롱을 해야 되겠구나! 끝말잇기! 하하하하! 그런데 그거 하려면 0이 나와야 되는데! 어! 오! 얘들아 앞에다다! 어디? 우와! 바다야 바다! 우와! 바다야! 끝났다! 우와! 우리 지금! 갈매기야? 휴게소 먼저 갈건데 왜 바다가 먼저 나왔지? 갈매기야? 갈매기는 새우깡이야! 와! 우리 갈매기한테 먹이 주자! 좋았어! 재밌겠다! 와! 재밌겠다! 그럼 우리 새우깡은 꼬마 케빈이 사는거지?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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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깡은 살 수 있지! 뭐? 새우깡은 살 수 있지! 그래? 아니! 다른거 다르다가 그거 틀어야! 근데! 응! 휴게소 없다! 아니야! 휴게소! 오래만 많아! 어? 얘들아! 어? 여기 운전해주시는 기사님이 휴게소를 안 들리고 그냥 바로 바다로 오셨어! 아! 엄청나신 분이다! 정말 좋으신 분이다! 좋으신 분이지! 응! 그냥 그럼! 아니야! 이따가 바다들렸다가 또 가면 돼! 그럴까? 응! 그럼 우리 바다부터 보러 갈까? 좋아! 가자! 짠! 바다라! 얘들아! 얼른 나와! 으아! 두 편이다! 아이고! 내가 도와줄게! 응! 으아! 아차! 가자! 고마케비! 나아! 자! 머리 조심! 밑에도 조심! 으아! 따주라면 문 닫고! 어! 케비야 뒤에 먹을 거다! 고마케비 우리 빨리 사줘! 우리 가자! 가잖아! 왜? 혹시 저게 휴게소야? 저게 휴게소야? 저거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아니겠지? 우리는 아까 엄청 많은 걸 말해주는 게 저게 휴게소란 말이야! 아! 잘 됐다! 잘 됐다! 저건 휴게소야! 그럼 나 궁옥봉 100개 먹을게! 그럼 나는 오뎅! 으아! 아! 잘 됐어! 으아! 우와! 먹을 거! 많은데? 궁옥봉 100개 주세요! 궁옥봉! 아! 케비 100개를 못 먹어! 100개 먹을 수 있대잖아! 100개 먹을 거 같아! 100개 없어! 100개 없어! 100개 없어! 100개 없어! 아! 그러면 우리 몇 개! 너 몇 개 먹을래? 고마케비? 나는 궁옥봉 2개야! 고마케비 2개? 2개 먹을 거야? 응! 케비는? 나도 2개! 2개? 그럼 나는 2개! 우리 다 2개야! 그러면 총 몇 개? 어! 6개! 너! 그러면 우리는 6개! 너가 주문해, 꼬마케비! 안녕하세요! 어! 궁옥봉이야! 6개 주세요! 약속만 주세요! 네! 우와! 잠깐만 기다리래! 좋았어! 감사합니다! 저거 뭐야? 뭐? 이거? 이거? 이거 뭐야? 이건 뭐예요? 꼬마소라! 꼬마소라? 꼬마소라래! 꼬마! 꼬마소라! 나는 꼬마케리고! 나는 꼬마케비니까! 꼬마소라를 먹어야 돼요! 그러면 뭐야? 그러면 저희 꼬마소라도 주세요! 야후! 꼬마소라 100개야! 이거 100개 된대! 누구? 케비! 응? 100개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그가 아니야? 야! 너 지금 내 배보고 있겠냐? 왜? 너도 만만치 않아! 야! 케비 너도 그래! 나도 그래! 진짜 난 100개까지도 안 먹는데! 진짜? 나도 100개 먹을 거야! 괜찮아! 그래! 우리 빨리 기다려보자! 기다리자! 우와! 궁어빵이 만들어지고 있다! 진짜요? 우와! 나왔다! 엄청 신기하다! 붕어빵이 같이 구입했다! 붕어빵! 이거 받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빨리 돈을 내! 맞아! 아 맞다! 우와! 따뜻하다! 얼마에요? 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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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기다려봐! 심부름..잠깐만 기다려! 왜? 왜? 내가 케빈! 우와! 케빈 돈 많아! 돈 많아! 그럴까? 우리 그냥 한치 더 먹을까? 아니야! 이거 내가 심부름 해가지고 엄마한테 받은거야! 그랬구나! 너희 엄마가 심부름 많이 시키는구나! 여기야! 우와! 꼬마소라다! 꼬마소라! 감사합니다! 우와! 꼬마소라야! 우와! 꼬마소라야! 우와! 꼬마소라 너무 귀여워! 진짜 귀엽다! 우와! 그러면 귀여운 거 많이 먹어요! 아! 거스름 돋!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저는 확인해야 되거든요! 5개 맞아요! 이거 너 가져! 어! 너꺼야! 여기나 더! 안돼! 어! 딱 같네! 자! 그러면! 꼬마소라 우리 가볼까! 이거 먹고 가자! 어! 아니야! 그래! 야아!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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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allemaal 개민은 머리부터 먹네! 나도! 나도!! 쪘다! 빨리 빼! 가자! 갔다! 갈매기 엄청 많아! 내가 있잖아 갈매기 모이는 방법을 알려줄게 기다려봐봐! 자, 놔! 자, 자리 잡았지? 하나, 둘, 셋! 무서워 근데 지금 꼬마캐빈 있잖아! 팔을 이렇게 하고 앉아! 너 무섭지? 어? 아니? 나 안 무서운데? 자, 그러면 너 잡았어 하나씩? 너무 가까이 왔다! 뒤로 하지마 뒤에 낭떠러지야 조심해 조심해 나 얘네들이 직접 내꺼 먹을 수 있게 한번 해볼래 나도 하나만 줘! 어, 그래 자 잡았지?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난 너희들을 해치지 않아 여기, 여기 자, 먹어봐 여기 내꺼만 줘 먹어라 내꺼만 줘 먹어라 안되겠다 도망갔다 다시 뿌려야겠다 steam 와, 진짜 passed 와, 진짜 고마웠어 앗 팔을 맞았어 맞았어? 괜찮아? 괜찮나? 다 뿌린다. 진짜 무서워. 꼬마 캐리 너 하나도 안 무섭다며. 그럼 있잖아. 우리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여기 서있고 그 옆으로 가다를 던지는거야. 어때? 재밌지 않겠어? 그러면 갈매기들이 앞으로 막 물러낼거 아냐? 빨리 갈매간다. 가위바위보! 다시. 가위바위보! 자, 꼬마 캐리 내가 과자 가져올게. 기다려봐. 알겠어. 이건 꿈일거야. 이거 꿈이야. 자꾸 입어나면 깨는거야. 깨지자. 자, 내가 과자를 준비했지. 엄청 많지? 그래. 자, 너 어디서 있을거야? 여기가 어디서 있어. 자, 그러면 있잖아. 내가 듬뿍 줄게. 너 이만큼 다 뿌려야돼. 알겠지? 하지마. 그러면 우리 어디서 뿌릴까? 여기, 여기가? 여기가. 그래. 그럼 난 여기서 뿌릴게. 하지마. 하지마. 빨리 하자. 그래. 우리 꼬마 캐미 앞으로 던지는거야. 하나, 둘, 셋. 우리 가봐봐, 가봐봐. 도망쳐. 근데 꼬마 캐리, 여기 조금 더 담았까? 여기가. 아, 미쳤어. 아버지, 여기. 아, 미쳤어. 아, 미쳤어. 아, 미쳤어. 근데 무조하는 게 좋아하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있잖아. 꼬마 캐리 춤을 옆에 가니깨들이 구경하는 거 같지 않아? 응. 나 여기 봐. 응. 그런데 나 조금 갈매기 친구들하고 좀 친해진 것 같아요. 왜 놀래? 친구들 안녕. 안녕. 친구들, 오늘 나름 작은 휴게소도 들려보고 바닷가에서 갈매기들과 재미있게 놀아봤는데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친구들 어땠어? 재밌었어. 그럼 엘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장소에서 우리 친구들 기다릴게요. 안녕. 안녕. 다음엔 어디 가지? 어디 가지?